김정은 북한 국무부 위원장은 또다시 러시아 방문길에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4년 반 전인 2019년 4월, 김 위원장이 어떤 경로로 어디를 방문했는지 최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4년 전 김정은 위원장은 첫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. 회담 하루 전 새벽, 평양에서 전용 반탄열차 태양호를 타고 함흥을 통과해 두만강 철교를 지나 국경을 건넜습니다. 오전 10시 40분,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하산에 들러 행사를 한 뒤 다시 약 7시간을 달려 오후 6시쯤 블라디보스토크 땅을 밟았습니다. 총 이동거리만 1100km. 꼬박 하루가 걸려 회담 개최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. 중간에 하산에 내려 환영 행사를 하고 조러 우호의 집을 들르기도 했습니다. 당시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이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건물 외벽을 칠하는 등 북한 정상 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. 하루 전부터는 도심 내 경비도 강화하고 이동 보완 조치도 시행했습니다. 북측 인사들도 회담 장소인 루스키선부터 빵 공장까지 다양한 동선을 점검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실제 김 위원장은 사전 점검한 동선을 따르지 않고 2차 세계대전 희생자 추모탑인 꺼지지 않는 불꽃에 헌화만 했습니다. 이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식당에서 오찬 뒤 곧바로 귀국했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최지원입니다. 연합뉴스티비 최지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